마포구 여성취업지원사업은 구직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지원해왔습니다. 마포구는 2016년 마포구 여성취창업지원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사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최형진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4층 회의실에서 2016년 마포구 여성취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포구 소재 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와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의 추진 일정, 보조금 집행방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진검다리 잡트레이닝센터, 토탈케어서비스 전문가 양성, 서울을 읽어주는 역사문화체험 강사 양성, 찾아가는 다문화요리 강사 양성과정, 제3기 지역밀착형 여성창업지원사업, 마포도하기 여성협동조합 등입니다. 구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서 지역 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형진입니다.